미국 뉴욕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S&P500 지수가 사상 처음 5천 선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P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천 선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0.57% 오른 5천 26.6일로 마감했는데 올해 들어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수 상승 원동력은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와 채 GPT를 개발한 오픈 AI와 함께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 AI와 연관돼 있습니다.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시는 답보 상태입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부진하고 시장을 이끌어갈 AI 관련 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혁신 기업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공매도 금지나 금융투자소득세 등 단기적인 증시부양책만 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금 깎아주고 하는 것들이 일회성으로 어떤 레벨을 올리는 이런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는 있는 거죠. 최근 정부는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도입했지만 정작 기관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국내 대표 기술주를 적극적으로 내다 팔았습니다. 정부 정책이 오히려 첨단 산업 위주의 글로벌 증시 흐름과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